서울시 아파트 시세 변동 추이 말씀 드릴게요. 5월 11자 기준입니다. 매매가는 평당 2660만 원대 형성하고 있고요. 전세가는 평당 1390만 원대를 형성을 하고 있고요. 강남구입니다. 강남구 아파트 시세 변동 추이 되겠는데요. 매매가 평당 5233만 원대에 전세가 2000만 원대를 형성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등락률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0평대 기준으로 아파트 매매 시세 가격은 매매 효과 13억에서 22억대를 형성을 하고 있고요. 전세가는 효과 6억에서 14억대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30평대 역세권 아파트 시세 한번 볼게요. 강남구청역으로 가보시면 상단으로 해서 삼성청담공원 아파트가 15억대 형성하고 있고요. 99년식이네요. 전세가율은 43%대를 보여주고 있고요. 매복역입니다. 매복역에 도곡 삼성레미안 아파트는 17억 5천에서 19억대 가져가고 있고요. 2001년식입니다. 지금 전세가율은 45%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축으로 해서 소형 주택 시세도 말씀드려볼게요. 평형별로 나누어 보았고요. 분양 시세와 전세 시세, 임대 시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인기 많은 지역, 강남 지역에 대해서 살펴주고 계십니다. 풍부한 배후 수요는 물론 다양한 교통 호재들로 각광받고 있는 강남인데요. 지역 분석도 해주시고요. 또 구체적인 호재는 어떤 게 있는지도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자치구들 중에서도 아주 가장 인기 높은 지역, 바로 강남구입니다. 빌딩 숲을 이루고 있는 바로 이곳. 22개의 행정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교통 아주 편리한 그런 지역. 서울의 남동부에 이치한 자치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거 환경적인 면에 있어서는 웰빙 주거 환경 가져가고 있고요. 또 관광 명소들도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내국인 포함해서 외국인들, 관광객들 많이 즐겨 찾고 있는 거 바로 이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강남이 우수한 이유, 임대 사업하기 좋은 이유는 풍부한 배후 수요층을 아주 탄탄하게 가져가고 있다는 부분에 있죠. 통계층 조사에 의하면 사업체수, 종사자 수 가장 많았던 곳이 바로 강남구고요. 또 직업군도 다양하게, 양질의 직업군들 다양하게 있는데요. 기업체의 종사자 수, 항압권 시설 종사자 수, 상업시설 종사자 수, 양질의 수요층 풍부하게 가져가고 있는 지역, 바로 강남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재분 들어가 볼게요. 지금 현재도 교통 여건 아주 우수한 지역, 강남구입니다. 하지만 다수의 교통의 호재들이 있습니다. 신분당선의 호재,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죠. 용산역까지는 2024년에 완공을 목표로 두고 있고, 또 위에 삼성까지도 연장안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GTSC 노선 같은 경우에도 예비 타당성 조사가 2018년 12월에 통과가 됐는데, 상단으로 하단으로 계속 연장되면서 강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접근성이 유리해지면서 많은 인구 유입,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2022년에 착공 앞두고 있는 이례 신사선도 있고요. 또 위례 가천선도 함께 있습니다. 각각 접근성을 통한 인구 집중 현상, 더욱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가장 큰 또 호재죠. 경북 고속도로에 지하화 사업이 있습니다. 양재IC에서 한남IC까지인데 이렇게 도로가 증축되고, 증설되고, 또 공원이 조성인이 되고, 복합시설이 들어오면서 3만 9천여 명의 일자리 창출까지도 도모해 볼 수 있는 호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국제그룹 복합지구의 개발에 대한 것, 현대차 사업, 영동대로 통합 개발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에 또 착공을 앞두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기업 효과를 보신다면 주변의 지가 상승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강남역계에 삼성이 들어오고 지가 2배 이상 상승했죠. 롯데체성 무지와 코롱용지 개발의 기대감도 매우 높은 부분, 지가 상승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무엇보다도 젊은 인력들, 양질의 인력들을 고용 창출을 크게 가져올 수 있는 양재 RNCD 특구에 대한 부분도 함께했습니다. 호재, 마지막인데요. 재건축과 리모델링의 조합들이 이렇게 다수가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거듭나는 강남구, 현재 가치도 우수하지만 앞으로의 가치는 월등히 더 높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미래가치 높은 지역, 강남 지역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주고 계십니다. 최근 보면 1인 가구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소형 주택에 대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서울시 1인 가구 추이를 보시게 되면 1990년도에 9%대의 1인 가구의 비율을 보여줬던 반면에 2025년이 되는 해에는 계속 증가를 하면서 34%대의 1인 가구 수요를, 가구 수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0명 중에 3명 이상은 1인 가구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강남구도요. 바로 투자의 방향성은 소형 주택으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예시 드려볼게요. 입주하기에도, 실거주하기에도, 투자하시기에도 좋은 면적도 되겠습니다. 13평 내외 다세대 주택 분양 가격이 3억 9천에서 4억 1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 시세는 2억 9천에서 3억 2천만 원에 형성되어 있으니까 분양 가격에 전세 놓는다면 1억 원에 투자 가능하시겠고요. 월세 시세도 월등히 높죠. 3천에 110에서 120만 원대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 18평 내의 다세대 주택, 5인 가구가 또 입주해서 거주하시기도 좋은 면적 때 되겠는데요. 분양 가격, 전세 가격, 임대 가격 접근, 접목시키셔서 투자의 방향성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